이번에는 레슨 두 번째 시간으로 도형을 변형하여 둥근 별과 궤적 표현하기 이런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139페이지고요 역시나 앞에 있는 여기 주요 기능 미리 보기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139페이지 스텝 1번부터 차근차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어두운 밤하늘처럼 표현할 사각형을 그려서 잠금 처리하고 배경을 만들어서 잠궈버리고 스타트를 이용해서 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 컨트롤 N을 누르고 뉴 도큐멘트 창이 뜨면 프린트 탭을 레슨 1에는 웹 프리셋을 이용했는데 이번에는 프린트 프리셋을 이용하네요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고 가로 세로 값을 100mm로 설정을 합니다 100mm 그리고 크레이트 눌러서 아트보드 만들게요 자 그리고 배경부터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책이 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또는 곧바로 자 여기 레탱글 툴 선택하고 스마트 가이드 덕분에 가까이 가면 이렇게 딱 달라붙거든요 모퉁이에 자꾸 드래그해서 한 번에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만들고 자 여기서 자 요거는 검은색으로 일단 만들어주고 스트로크는 색 없음 처리 해줄게요 검은 배경을 만들어 둔 거에요 음 근데 책에서는 색깔 있네요 100, 100, 30, 50을 넣으래요 100, 100, 30, 50 넣으세요 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CMYK 모드에서는 싸이어, 마젠타, 옐로우, K, 블랙 이거든요 요 색깔 순서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 탭 100, 탭 30, 탭 50, 엔터 치면 요렇게 지금 파랑끼 도는 요렇게 배경이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자 아무튼 이렇게 가운데 배치했으면 스텝 세 번째 뭘 해야 되지 디자인 중에 배경이 변형되지 않도록 컨트롤 숫자를 2를 눌러 배경 오브젝트를 잠금 처리합니다 어 우리 그 챕터 3에서 첫 번째 단축키가 나온네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빠르게 잠금 처리하고 싶으면 컨트롤 숫자 2를 누르면 잠겨요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알트 숫자 2를 누르면 선택을 하건 말건 간에 모든 눈에 보이는 개별 잠금 처리된 게 다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도형을 여러 개 만들어놨죠 여러 개 만들어놓고 여러 개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서 요거 두 개만 선택해서 컨트롤 숫자 2를 누르면 요 두 개만 락이 걸려요 얘들은 락이 안 걸리거든요 자 그리고 컨트롤 알트 숫자 2를 누르면 뭐든 간에 다 이렇게 락이 해제 되는 거예요 근데 교재 140페이지 팁 박스에 설명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컨트롤 K를 누르면 환경 설정 창이 뜨거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셀렉션 앤 앵커 포인트 여기 들어가시면 어디 있냐면 이게 음 여기 첫 번째 셀렉 앤 언락 오브젝트 온 캔버스라고 있습니다 요게 디폴트로 체크가 아마도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러스트레이터 처음 설치하시면 요거 체크되어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요도형 한번 락 걸어볼게요 컨트롤 숫자 2 눌러서 락 걸잖아요 그러면 도형 앞에 요렇게 어 지금 이게 확대가 안되네 요 자물쇠 모양 아이콘이 생기거든요 자물쇠 모양 아이콘 아이콘이 생기는데 요 친구를 요 친구를 클릭하면 바로 오브젝트 잠금을 해제할 수 있어요 잠금 지금 해제가 됐거든요 자 요거 요거 두 개 잡아서 컨트롤 숫자 2 눌러서 락 걸어볼게요 앞에 무슨 아이콘 뜨죠 요게 지금 개별락이 걸려있다라는 뜻이에요 요거 컨트롤 알트 숫자 2 눌러도 되고 또는 요 아이콘 눌러도 이렇게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게 걸리적거려서 안 쓰거든요 저는 다시 요거 체크 해제해서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나는 저렇게 아이콘 보이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책에 있는 팁 내용대로 저거 해당 기능 세팅창에서 체크해 두시면 돼요 자 아무튼 배경까지 요렇게 만들었으면 배경 오브젝트 잡고 락을 걸어두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순서로서 툴바에서 렛탱규 툴 꾹 누르면 보이는 여기 스타 툴 선택하고 그 다음에 보자 책에서도 보면 대충 크기를 만들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자 클릭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기본 별이 나타날 거예요 혹시나 별의 개수가 다르면 방향키 위로 아래로 요렇게 해보세요 그럼 별이 요렇게 나타나요 자 그리고 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보면 그 스텝 네 번째 보면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왔다 갔다 하며 마우스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요 드래그 하고 별의 뾰족함의 정도를 요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뾰족함의 정도를 맞추고 그 다음에 스텝 다섯 번째 보면 이때 컨트롤 키도 누르고 있고 시프트 키도 누르고 있으면 별을 똑바로 세워서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제 요렇게 마음에 드는 형태의 세입이 됐다면 항상 마우스에서 먼저 손을 떼고 키보드에서 손을 떼야 별이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색깔이라서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요렇게 해서 책에 조라는 대로 컬러도 이렇게 넣었어요 자 아무튼 주고 자 이렇게 주고 나서 나는 별의 크기를 좀 조절하고 싶다면 자 이제 기본 V 셀렉션 도구에서 음 바운딩 박스 모퉁이를 잡고 시프트 드래그 하면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오브젝트 크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별을 하나 만들었어요 음 별을 살짝 회전을 하래요 요렇게 해서 모퉁이 바꾸러 가서 별을 살짝 회전도 하고 그 다음에 자 그 별의 라이브 코너 위젯을 이용해서 요렇게 별을 조금 라운드를 줄 거예요 R 값을 줄 건데 지금 라운드 그 라이브 코너 위젯 동그란 아이콘이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그쵸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누르면 이게 일러스트레이터의 약속입니다 약속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누르면 라이브 코너 위젯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굳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누르지 않더라도 기본 셀렉션 툴 상태에서도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 일시적으로 요거 다이렉트 셀렉션 직접 선택 도구가 선택되는 것처럼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컨트롤 누른 채로 클릭 드래그 해도 요렇게 별에다가 곧바로 R 값 라운드를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적당히 요렇게 해서 모퉁이가 둥근 별 하나를 요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만들어주고 교재 142페이지 그 다음에 사각형을 변형하여 궤적을 표현해 볼게요 자 이제 자 여기 흰색 삘 흰색만 만들어 놓고 자 레팅 툴 이용해서 적당히 요렇게 사각형 하나 만들어 줄게요 사각형 만들어주고 음 어디 있지 자 교재 142페이지에 음 두 번째 스텝이에요 여기 보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 단축키 A 요걸 선택하면 사각형은 모퉁이 점 앵커 포인트가 4개거든요 4개의 앵커 포인트 덕분에 요런 식으로 사각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사각형 도구에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왼쪽 위에 있는 요거를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근데 요거 선택할 때 팁이 있다면 한번 클릭해도 한번 클릭해도 딱 선택이 돼요 요렇게 선택이 되는데 굳이 힘들게 이렇게 원클릭해서 하지 마시고 어차피 배경은 더 이상 선택되지 않게 잠금 처리해 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우스를 밖에서부터 클릭 드래그해서 범위를 지정하세요 그리고 놓으면 요 범위 안에 있는 앵커 포인트는 죄다 선택이 빠르게 됩니다 이제 요 상태에서 요거 잡아가지고 별에 요쯤 모퉁이에 딱 올려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도 앵커 포인트 있죠 요거도 드래그해서 잡아가지고 클릭 드래그해서 요쯤에다가 요렇게 위치를 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책에 보면 143페이지에 보면 요 친구도 잡아가지고 자 이쯤에 위치를 시키고 요 친구도 잡아가지고 너무 이렇게 두께가 두꺼우면 멋이 없으니까 조금 얇게 해서 갈수록 이렇게 얇아지게끔 한 다음에 자 만들고 다시 V 셀렉션 툴로 만든 다음에 자 요 친구 별보다는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도형을 그쵸 컨트롤 키 누르고 요거 대갈로 키 여는 거 한번 딱 누르면 별보다 오브젝트가 밑으로 내려가겠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스텝 네 번째에 보면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자 그라디언트 아이콘 눌러서 기본 그라디언트를 적용해 줄게요 음 벌써 다 끝났어요 자 144페이지에 보면 자 이제 그라디언트에 색을 넣도록 할게요 지금 요 별같은 요 별의 궤적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요 친구가 지금 요 친구가 별의 궤적을 만들건데 굳이 힘들게 뭐 다른 색깔 넣을 필요 없이 색을 항상 예쁘게 쓰고 싶으면 색을 최대한 적게 쓰면 예쁘거든요 색을 적게 쓰는 방법은 기존에 고정되어 있는 색깔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별의 궤적이 없다고 가정하면 요기 바탕의 파란 색깔 그 다음에 별의 노란 색깔이 지금 지금 만들고 있는 디자인에 꼭 사용하고 있는 색이잖아요 그쵸 요 색깔 두 개를 추출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무튼 요거 선택하고 아까 했다시피 첫 번째 색 고정점 선택해서 여기 컬러 피커 눌러가지고 별의 노란색을 추출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색 고정점 선택해서 색상 정지점 선택해서 바탕 색깔을 클릭해 줄게요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지 그라디언트 도구 이용해서 자 요거 요거 끌게요 이제 요거 끄고 그라디언트 도구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요런 식으로 어 적당히 별 궤적이 별의 색깔이 자연스럽게 여기서부터 노란색부터 바탕 색깔로 가게끔 바탕 색깔로 가니까 꼭 마치 끝부분이 투명하게 빠진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는 투명한 게 아니고 이렇게 파란색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라데이션 컬러가 그라디언트 컬러가 들어간 건데 파란색 배경에 똑같은 색깔로 그라디언트가 들어가니까 마치 투명도가 적용된 것처럼 예쁘게 색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 넣을 때도 요런 식으로 넣으면 되게 예쁘게 넣을 수 있어요 요렇게 하고 뭐 나중에 나는 색을 바꿔야겠다 하시면 이제 컨트롤 알트 숫자 2번 눌러가지고 잠금 해제해서 뭐 이것저것 색을 또 바꾸면 예쁘겠죠 지금도 보시다시피 배경과 다른 색깔로 넣으니까 또 뭔가 멋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색깔은 최대한 적게 쓰면 예쁘게 나올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레슨 두 번째 예쁜 별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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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